요! 뭐해? JTISK에서의 리액션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오늘 또한 ARF의 리액션 영상입니다 오늘 오늘이 남준 AIRM게임사iteds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그 영상으로 왔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구독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아내의 좋아요 이 팬데믹이 어떤 circ databases? 이 팬데믹이 어떤..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알기 때문에 지민 남은 을보 아님의 소질이 해석해 주지 말라고 와우 아 렘 아 렘 아 렘 아 렘 아 렘 아 렘 아 렘 아 렘 아 렘 아 렘 아 렘 아 렘 아 렘 지금 미안해 아 렘 아 아니, 죄송합니다 왜?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지? 지금 이렇게 말하는지, 지금 이렇게 말하는지, 어떻게 생각할지? 그렇게 말하는지, 이렇게 말하는지, 이렇게 말하는지 어 지미가 어, 그, 레터의. 래. 레터? 네. 네. 레터. 네. 넌. 데려가서 말했지? 네. 태어난다. 뭐였지? 그렇게 번역하지 못하다고 말하지 못했을거에요. 죄송한데 머리가 보면 이태리 타워를 쏘는거 같다고. 아니, 목욕탕에서 목욕탕에서 목욕탕에서. 왜? 왜 이렇게 두고 있는지? 왜 이렇게 두고 있는지? 왜 이렇게 두고 있는지? 도와줘요 한국의 주인공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의 주인공이 너무 좋더라고요 미치 제가 생각해 봤지만 저의 패밍이 좀 더 힘들어 진짜 너무 안 나는거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의 패밍이 좀 더 많이 출신 다음은 BTS의 비의 가면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솔직히 너무 귀여워요 이건 이건 너무 깜찍하고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단점이 있어요 이걸 끼면 이건 공동력도 떨어집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엔다 얘기하는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른 클라우드 지금 다른 클라우드가 있어요 장고? 장고도 있어요? 장고도 있어요? 당연히 스틱크를 가면 안되요 생각해보니까 스틱크를 가면 스틱크를 가면 스틱크를 가면 스틱크 스틱크를 가면 스틱크 아님 와 이거 대간둥이야? 이제 점수 안되니까 이제 퍼포먼스로 밀어붙이래 이제 괜찮소 이제 인기다 그 마지막comp 그 과진론이 뭔지 어디 가지 않을 테니 괜찮소 받은 사랑 다 갚을 때까지 어디 가지 않을 테니 괜찮소 뭐야 이따 유리호 시민 점수 8점 지민 3점 지민 고접 와 역시 정국이는 예술을 알아 다 고접이야 지금까지 5번 타고 5번 타고 아아 왜 이렇게 하세요?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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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 하 하 외연 아 진이 지은 제게 잘생겼는데 진이 지은 제게 잘생겼어 잘 모르겠네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는 Jim이 사벅하지 않나요? 이렇게? 자, 바로 영상으로 말해주는 이 순위에서 봤어요? 네, 찾기 공이 잃지 않았는데, 근데 저와 함께 지낸 것도 있어요 musik은 진영이 잃없이 す으니, 알았죠? 하지만 그는 지우가 Charlie's Gold, 그는 지우가 주지 않았죠? 그런데 제호우는 décider, 그는 진영이 잃지 않았어요 진영이 잃었다고 말했죠 진영이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영이 잃었다고 말할 때 delir하는 이유가 진영이 잃었다고 말했죠 진영이 잃었다고 말함 이 동작을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이 동작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우리 같은 회사와 함께하는 회사들이예요 우리 같은 회사와 함께하는 회사들이예요 하지만 아직도 일어났지 않았어요 이 영상에서 만나면 우리에게 연락해주세요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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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운 Marine, 아름다운, 아름다운 그가 이 일 그렇게 잘геük崇 우리 모 destaque 아! 주! 아! 주! 아! 주! 약간 그런 사람은? 그래서 여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사람 예, 예, 예 다른 거 말하는 사람 나는... 만약에 너의 손을 닫지 않으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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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있었나요? 그 질문에 있었나요? RM의 인터뷰에서 네, 네 최근에 인터뷰에서, RM의 괴롭고 그 질문에 계속 묻고 네, 맞아요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BTS 이제 저희들에게 전해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